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부삼장했어! 고마워 얘들아! 나게 문제가 생겼어! 잭, 헐! 쟤! 이상 나겠다! 좋아, 델타! 끝났나? 이상무! 여기도 배덕, 오래된 부두를 확보했어요 드릴은 괜찮은데요? 멀쩡한 것 같아요 확인해줘서 고맙다 드릴은 작동시켜줘 흔들리고 연기가 나면 도망치고 네 좋아, 잭 응 너한테 맡길게 네덕 펌프 장르 다시 가동시켰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하, 저기 봐 급스탑의 유랑민 기술자님이시네 아주 친절해 보이는데 엄청 매력적이 됐네 엄청 매력적이 됐네 이 여자가 써지 차단 장치를 은폐 장치에 연결해서 쓰고 있었어 훌륭한데 이해하실지 잘할 수 있을까 아, naughty 등장 어떡해 좀 앞으로 방하이, 썬을 까먹고 왔네 썬 그 없어? 잘 타서? 니가 일광통을 알아? 진짜 힘들거든 죽을 맛이라고 사령부에 무전 줘 볼까? 공중, 부하든 뭐 얻어내서 갖다 줄지 모르지 그래, 그렇게만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지 베덕 알고 있어요? 여기 당신네 사람들 몇 명이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지 끝도 없이 고립과 폭력을 겪어야 하는 신세니까 네, 그게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알겠어요 아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들은 너희와 너희가 상징하는 모든 걸 경멸하겠지만 깊이 받아들이진 마라 네, 그러죠 다시 연락할게요 델타 아웃 굿 굿 굿 아멘 ㄷㄷ ㄹㄹㄹ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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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